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라이프스팬틱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이후 지금까지 20%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9위의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동결 소식의 약세 흐름 이어가고요. 8위의 엔지킴 생명과학을 롯데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밝힌 가운데 이 기업이 파트너로 지목되면서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7위의 진향 산업은 오세훈 후보 테마주인데요.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이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6위의 HMM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5위는 ASKC, 4위는 W게임즈, 3위는 시젠, 2위는 LG화학, 1위 알렙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킴프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SKC입니다. SKC가 지난 8일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이슈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매매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만, 오늘 이 시각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SKC는 앞으로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SKC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C에 대한 의견입니다. 13만 원대 보유 주주인데 어떡하지? 진짜 내년까지는 버텨야 해. 눈앞이 캄캄하다. 외국인들도 공포 물량 털고 다시 돌아올 거다. 내려갈 때 한 주라도 더 사두는 게 이득이지. 추가 매수하고 싶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라. 분명히 9만 원까지 내려간다. 그때 사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13만 원대 보유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좀 고점 부근이죠. 자, 어떡하지? 눈앞이 캄캄하다 라고 하셨는데 SKC 전문가님 일단 스탑을 지셨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세요? 일단 오늘 거래 재개된 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SK는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SK,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LG화학이랑 소송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회장, 전 회장 관련해서 또 횡령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일단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다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기준에서 보는 가격으로는 좀 더 추가라고 하면 10만 원 이탈하면 안정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만 원 이탈하면 그때 안정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240선 근처가 10만 원 살짝 이탈했을 때 가격인데 그쯤 선이 아무래도 지지선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공포 물량을 털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 내려갈 때 한 주라도 더 사두는 게 이득이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전해진 소식은 SKC가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과 함께 동박 사업 첫 해외 생산 거점 구축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또 2차전지 관련해서도 엮여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일레코일 동박 얘기인데 그 부분은 원래 시장에서 다 알려져 있었던 거고 말레이시아에서 아마 위치 문제 때문에 말이 많다가 지금 확정이 된 건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벌써 적용이 돼 있는 것뿐이고 그 공장 완공되면 아마 순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박이 지금 일진 머트리어라고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SKC도 이제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순위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 다 적용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뭐 알려진 소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기대감은 없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다음 게시글 보면 추가 매수하고 싶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라. 분명히 9만 원대까지 내려간다. 전문가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것 같거든요. 9만 원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만약에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반등은 한번 나올 거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지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요즘 최근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시는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확인을 하셨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더블유게임즈입니다. 더블유게임즈가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액티브가 미국 나스닥 상장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이 시각에 17%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블유게임즈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유게임즈에 대한 의견입니다. 크, 사모아둔 보람이 오늘 나타나네. 내일 주총전에 호재 한 번 더 내놓자. 마이너스 8%에서 익절하고 떠나요. 다들 안녕. 힘들었다 더블유야. 더 올라도 넌 안 볼 거야. 저평가 종목인 건 다들 알고 있지. 모처럼 상한가 가자. 미국 시장 상장되면 최소 20만 원대 기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모아둔 보람이 오늘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20%가량 급등을 하고 있는데 더블다운 인터액티브가 더블다운 카지노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게 또 배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네요.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원래 비슷한 종목이 미투온이라고. 원래 그 회사도 카지노 인터넷인데 저는 사실 도박 쪽으로 매출이라는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게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행 아닙니까? 나스닥 상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노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7만 2,500원 이상은 갈 거로 봐서 고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6만 5천 원대로 지금은 보유자 영역입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대로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한 번쯤 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만 5천 원대 조정을 준다면 그때 다시 보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저평가 종목인 건 다들 알고 있지? 이러면서 모처럼 상한가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게임주가 요즘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며칠 전에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도 나왔는데 그 종목도 저는 그렇게 쿠키런이 인기가 많을까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지노 게임도 보니까 iOS 매출 순위 1, 2위를 기록하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카지노를 가지 못하니까 이런 모바일 게임에서 더 많은 이런 유저가 느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카지노가 이제 해외에서는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 국내에서는 이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블게임즈가 워낙 지금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작년이 거의 2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1조 전후에서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참 저평가인데 데브 시스터즈는 사실 약간 세력성으로 올린 거고 실적이 그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순위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 더블게임즈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도 기본 베이스는 나오는 회사라 일단 저는 많이 올라가면 7만 5천원 때까지는 일단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는 7만 5천원 정도로 잡으라는 거죠? 네 돌파되면 상담 보면 되는데 일단 제가 뭐 좀 이따가 나오는 LG화학 보면 할 얘기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7만 5천원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시젠입니다. 오늘 진탄키트 관련 주들의 흐름이 좀 좋네요.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즌 지금 이 시각에 4%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는 고인데 일부러 스탑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를 땐 더디고 뺄 땐 쏜살 같구나. 완전 단타 천국.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상책. 22만 원까지 매볼 데가 별로 없네. 기다리자. 그동안 기다린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오랫동안 견디고 있는데 1, 2주를 더 못 기다리겠어. 주총이 코앞인데 매도 안 할 사람들은 뭐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시즌을 보도록 할게요. 22만 원대까지 매볼 데가 별로 없네 라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진탄키트 관련 지대의 흐름은 사실 좋을 수가 없죠. 코로나 거의 3차 대유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전문가님 보시나요? 사실 만약에 예전처럼 세력성이 붙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22만 원까지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차피 재유행돼서 오늘 일단 기사가 그런 게 나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진단키트 이슈와 제가 정확히 읽어드린 겁니다. 기사를 보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반등 구간이지 상승 여력은 아니라서 저는 일단 제가 보는 가격선에서는 한 15만 5천 원까지는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굳이 종목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진단키트는 좀 리스크가 커서 스탑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세력이 붙어준다면 모를까.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좀 보수적인 의견이셨는데요. 마지막 게시기를 한번 볼게요. 정말 오랫동안 견디고 있는데 1, 2줄을 더 못 기다리겠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호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저는 최대치 보는 게 15만 원, 17만 원인데 주봉으로 보면 지금 5주차의 가격 하단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서 강하게 올라간다면 20주선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17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박스권에서 상단으로 가려면 15만 5천 원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7만 원대 초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노리는 거지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상승은 아니라는 점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정도만 노려보자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지금 2%가량 떨어지면서 78만 4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앞으로 다시 한번 고일까요? 여기서 또 스탑일까요?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결국 79만 원대도 깨지는구나. 장기 하반감이다. 쳐다보지도 마라. 대체 LG화학 왜 이러는 겁니까? 91만 4천 원대에 물려있는데 본사라도 쫓아가야 하나? 결국 80만 원 지지를 못하고 흐르는구나. 이거 58만 원까지 내려간다. 빠른 탈출이 답이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분통함, 답답함이 느껴지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돼요, 전문가님? 그게 아니라 100만 원 두 번 찍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등 나오면 저는 100만 원을 안 본다. 녹화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시청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100만 원을 갔을 때 이 종목의 밸류를 보십시오. 30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폭스바겐 악재 터지고 테슬라 악재 터지고 중국 악재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좋은 얘기는 계속 몰려서 나오긴 하는데 상승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시 되는 거고요. 저도 솔직히 어제 오늘은 지지선이 보이는 걸로 봤는데 양선이 뜨지 않는 이상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스탑을 했고요. 혹시라도 추가로 하락하면 75만 원 선이면 그 정도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건 저의 예상이니까. 그래서 박스권으로 다시 올라가면 최대치를 저는 8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고점을 만들고 하락한 거라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악재는 터졌지만 차트는 딱 맞게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표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비교하시면 제가 예전 교육방송도 했지만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전지 제가 중간에 옛날 방송할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큰 코 다친다는 말을 한 방송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시장이 다 변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동안 2차전지로 너무 쉽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습이 돼서 90만 원도 싸보이고 80만 원도 싸보이니까 주식이 제일 겁나는 게 상승했을 때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게 가장 리스크가 큰 겁니다. 상승한 건 생각 안 하고 본인 진입가로 병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반등 노리셔서 저는 일단 20성 구간까지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애주화학은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85만 원까지는 반등을 노려보자 의견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1위로 가볼게요. 오늘의 1위는 알렙입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가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알렙, 안철수 관련주들은 모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알렙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특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렙에 대한 의견입니다. 알렙이 안철수로만 엮이겠어. 더 큰 조정 줄태, 더 담아두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오늘 종가에 대해 예언할 건데, 6만 2,100원입니다. 사고 싶은 종가의 매수. 이제 정치 테마주 딱지 떼버리고 보안주랑 메타버스 관련주로 묻어가자. 그러면 승산이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알렙,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안철수로만 엮이겠냐, 메타버스, 다양한 보안주도 있다고 하셨지만, 워낙 이게 정치 테마주라는 성격이 강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안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확정이 되면 제가 정치 지도에서 언급을 되게 가리는 편인데, 오늘 하나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확정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매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날짜수로 세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거의 그래서 대선도 그렇고, 무조건 일주일 남아서 그 선거 당선까지 갖고 가시는 건, 저도 지금 대략 만으로 18년 정도 투자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는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좀 끝이 나아 봐야겠네요. 안철수 관련 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을 확인하셨고요. 곧바로 전문가의 관심주, 그동안 제시해줬던 관심주 수익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2월 23일에 제시한 이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7%가량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또 해볼까요? 일단 경기 방어죄 성격으로 제가 했던 건데, 일단은 19만 9천 원 이탈하면 전량 차익하시고, 22만 원까지 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19만 7천 원에 멈췄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만 원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요. 3월 9일 비교적 최근에 제시를 했던 콜바 BNH는 지금까지 이 시간 수익률이 17% 달성을 했습니다. 콜바 BNH는 정말 며칠째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화장품, 다른 거 보느니 이걸 본다고 그런 이유가, 중국 매출이 계속 살아나고 있고, 중국 내용이 안 나오는데도 주가가 하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거고, 일단 5만 5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6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관심 주실 수익률을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에 충족을 해주셔야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 시장이 좀 어수선해서 오늘은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실적주고요. 원래 사업 부분이 파워보드하고 LED하고 태양광 전자제품 기타 부품인데, 파워보드 자체가 지금 매출액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장점이 올해 LED 신규하고 태양광 쪽 매출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최대 실적을 실현하고 나서 지금 현재 1만 원대 초반에 있는데, 현재 구간 가격 같으면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조금 약간 끌고 가는 개념으로, 1차 목표가는 제가 1만 1,200원대를 제시를 해드리지만, 종목 자체 실적 개선이 1분기 때 제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1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하니까, 제가 일단 일부러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를 9,3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주로는 한솔테크닉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전자 부문 및 솔라, LED 부문에서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매수가는 1만 100원, 전후 목표가 우선은 1만 1,200원을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조금 중장기로 본다면 1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9,3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해석밸간 스킨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